자 이제 연속해서 342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 공부하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 판서가 하나 잘못됐어요. 기준면적 초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 주상공록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거 면적이요라고 했죠. 아까 농이라고 써있었는데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부러 안 지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42쪽에 있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 즉 시군구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해줄 것이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할 것이고 또한 허가신청을 받았는데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도 하지 않고 그 허가신청을 받은 대상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거나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놓은 매도인이 그 전에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계약하겠다고 허가신청을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라든가 또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하면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국가기관이 먼저 협의해서 매수할 대상토지다라는 것을 통지를 해주는데 그 통지는 좀 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인 15일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허가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기준이 세 가지 허가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러 왔을 때 그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교재 한 장 더 넘어가면 344쪽 중간에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 적합해야 돼요. 목적이 적합해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사용할 목적. 두 번째는 이용할 목적이 국가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그 이용의 목적의 적합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를 취득하겠다는 그 면적이 이용하겠다는 목적과 부합을 해야 된다는 면적의 적합성. 이 세 가지의 적합성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허가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허가기준에 적합하라는 것은 세 가지 허가기준이 있다라는 거. 그럼 세 가지 기준이 적합해야 되는데 세 가지 기준이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일단 실제 수요성이 있어야 된다. 실제 수요성은 실제 사용을 하겠다. 실제 사용하겠다는 사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분필이 쏙쏙 들어가네요. 지어야 되겠네. 글씨가 분필을 제가 다른 걸 했더니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사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실제 사용성도 있어야 되고 또한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이 이용의 목적이 적합성이 있어요. 이용의 목적에 적합성도 있어야 되는 것. 적합성. 적합하다는 것은 국가도시계획 등의 국가도시계획과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면적이 또한 적합해야 되는 것. 면적의 적합성. 즉,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농가 창고를 짓겠다. 해놓은 것은 100만 제곱미터 토지를 취득하겠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용 목적과 면적이 또한 적합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충적을 해야지. 그 중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적합하면 1도 적합, 2도 적합, 3도 적합하면 허가. 그런데 1, 2, 3 중에 하나라도 적합한 게 없다면 이거는 불허가 처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제 사용성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실제 사용하겠다는 것은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실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사용 목적이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는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토지를 사주겠다는 건 안 돼요. 예를 들면 자식이 나중에 결혼하면 자식이 거주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겠다는 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매수하는 사람 자기가 거주할 주택용지로 매수해야지만 실제 사용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 자기 주택용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로 사용을 하겠다는 목적이에요. 그 대신 단지 해당 지역의 확인은 받아야 돼요. 해당 시공구의 확인을 받아야죠. 주민 복지시설 예를 들면 마을 어르신이 있을 수 있는 어떤 노인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합니다. 라고 하면 실제 매수하는 사람 자기 사용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는 투기 목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용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내의 토지에 가서 뭘 하겠냐. 농업을 하겠다든가 또는 근처에서 업을 할 수도 있어요. 토지가 항상 내륙지역에만 토지 가격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항만 지역의 토지도 팍팍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 지역 인근에서 업을 할 때 뭐 업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든가 거기다 냉동창고를 짓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또는 임업이라든가 임업 축산업 축산업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는 업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농업 업 임업 축산업을 합쳐서 그냥 농업 등 하면은 등에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사용 목적이에요.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특히 농업으로 이용한다든가 뭐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실제 주소하고 있는 주소지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는 토지를 가서 농사 짓겠다는 건 믿겨지지 않죠.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만일 어디냐. 만일 세종특별차치시에 있는 토지라고 할게요. 그런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에 거주하면서 난 세종특별차치시까지 가서 농사 짓겠다. 그럼 농사 짓어 왔다 갔다 하루에 시간만 몇 시간 버리고 교통비만 다 버리잖아요. 이건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대는 일정 면 거리가 적합해야 되는데 이 거리에 대한 내용이 아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박스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교재 343쪽에 제가 별표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343쪽에 동그라미 3번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허가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업인 또는 다음에 제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 죽산업, 임업, 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면적에 대한,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니은번을 한번 보시고 거기다 별표가 돼 있을 거예요.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지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건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다 보는 거죠. 그게 여기서는 이제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직선거리니까 30km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소지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 토지가 직선거리는 예를 들어서 한 25km예요. 그런데 길이 직선거리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걸 다 하면 그건 50km가 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거리로서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실수용성이 있다 이런 건데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또 바로 세 번째 줄만 좀 더 내려가면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의 취득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니은부터 다시 처음 읽어봐요.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지하는 토지의 취득을 하려는 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여기서 협의 양도 또는 수용이라고 비춰주세요. 이거 딱 나오면은 뭐가 연상돼요. 대체, 대체, 대체 토지라는 것이 연상돼야 돼요. 그래서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이내? 3년이내 협의 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뭐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체를 빡스러워 놓으세요. 농지를 대체, 이거를. 그게 바로 대체 동지예요.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거리가 80km 안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만 말아둔다 그랬죠. 이미 별표를 제가 그 전에 몇 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이걸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농업 등이라고 표현하면 농업 등에는 어업, 임업, 축산업이 다 포함되는 건데 이런 목적인데 하더라도 두 가지를 주의하시라고 했죠.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로부터요. 주소지로부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이 토지, 취득하는 토리의 거리가 직선거리로서 30km 이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만 실제 사용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30km 벗어내면 이거는 실수여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농지, 농지 중에서도 수용으로 인해서 다른 토지를 대체해서 받는 이 대체 농지인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좀 거리가 좀 떨어져도 되죠? 몇 킬로가 그랬어요? 80km 이내라 있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여성 있는 것으로 보고 벗어나면 실제 수용이 없다. 이게 가장 시험의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4번부터 5번, 6번 이거는 전부 다가 바로 여러분 제게 있는 건 전부 다가 국가나 지자체 등이 또는 공공기관 LH공사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 등이 그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예를 들면 관공서를 진다든가 또는 LH가 토지를 거기다가 아파트를 진다든가 이것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할 때 필요한 경우도 이것도 LH공사는 실제 수여성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게서는 이렇게 쭉 보고 어떤 거냐면 7번에 344쪽에서 보면 7번째 줄 7번 허가구역에 속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특별시험이 나오진 않으니까 실수여성은 세 가지만 주의하세요.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유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한다든가 농업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 그 밖에도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에 따라 필요한 토지라든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용 목적의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과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가의 국가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면 아무리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불화가 처분해 준다는 것이고 또한 동그라미 2번 보면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난 우예를 끼칠 염려가 있다면 아무리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어도 허가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사용할 목적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겠냐면 축산업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축산업을 하게 되면 파리라든가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지역 주민에 상당히 편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아무리 실제 사용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줄 염려가 있으면 허가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걸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면적도 적합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허가건청의 조치가 바로 이제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건청은 이런 거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적합하면은 허가 부적합하면은 불허가처분 이렇게 하는데 허가처분이건 불허가처분이건 또는 선례대상 토지인건 전부 다 통지를 해주는 건데 전부 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인 15일 이내 통지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허가처분을 했으면 허가통지를 함과 동시에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허가받고서 매매계약했으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배 부동산 거래신고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가증을 등기세 제출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하면은 소유권이라든가 지사권을 취득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불허가처분은 이와 같은 허가기준이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처분을 하는데 불허가처분을 하는 이유가 왜 불허가처분을 하는지 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통지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례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선례대상 토지다라는 것을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한 내 통지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하나라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통지해야 되는 통지하지 아니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그 다음날 끝난 다음날 허가해준 것으로 본다.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허가증 발급해줄 의무가 허가한 적에 있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안아두세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6번. 이의신청 매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허가신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허가신청한 사람이 A와 B면 얘들은 불만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런데 A, B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가져서 허가처분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은 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지금 토지거래허가 신청해서 허가처분은 얘들이 허가신청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A라는 토지 매도인에서 갑이라는 사람과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때 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이때는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야, 니들 계약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그 불허가처분의 이유를 딱 봤더니 그 전에 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그 전에 매수인 갑이 지금 B가 매수해서 토지 이용하는 계획과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A와 갑이 허가신청했을 땐 이때는 불허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A와 B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B가 토지 이용하는 계획이나 그 전에 갑이 허가신청했을 때 이용 계획이랑 똑같은데 이 B는 계약해도 된다고 허가해줬어. 그러면 종전에 불허가처분을 받은 갑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지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에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해서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도 이 B가 계약하는 것과 허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신청은 허가처분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자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신청을 받더니 양가루 1번 반가루 1번 허가점 불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허가처분에 이의가 있건 불허가처분에 이의를 있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신청은 불허가처분에 한해서 이신청할 수 있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허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신청할 수 있고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받으면서 한 달 전에 시군구청장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의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 매수청구라는 게 있어요. 매수청구는 거기에 반가루 1번 허가처분에 대해서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 이것만 주세요. 그래서 아까 이와 같은 불허가처분은 매수청구는 불허가처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와 같이 매수청구하는 거예요. 이때 매수청구는 불허가처분을 받은 누굴까요? 매도인 열리면 A가. 자 A는 이걸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계약을 하고 자기도 돈을 팔아서 그 돈 갖고 급히 써야 되는데 불허가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급해요. 그래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이 매도인이 시군구청장에게 야 불허가처분하려면 좀 니들이 그냥 사라 시군구 보고 사라고 매수청구하는 거예요. 매수청구도 불허가처분을 받으려면 안달리네요. 그럼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매수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은 이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 이걸 갖다가 직접 자기가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시군구청장이 무조건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매수할 자가 있는지 한 번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주변에 물어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나 또는 공공기관 등에게 야 이 토지 니들이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국가 등이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그래 내가 매수할게 라고 해서 매수를 만일을 한다면 매수한다면 매수한다는 그 매수금액은 얼마냐? 매수금액은 이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요. 이 허가해준다면 얼마에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매매금액을 앞으로 장착 계약할 예정금액을 같이 기재해서 허가시청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시청서는 이 토지는 어디에 소재하는 어떤 토지인데 얼마의 면적을 계약합니다. 매수한 사람은 이 매수할 금액이 5억에 계약을 할 예정인데 허가해준다면 5억에 계약할 건데요. 이 돈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고 매수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계획까지 기재해서 허가시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수청구에 대해서 매수하는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이 원칙이에요. 공시지가가 가장 적은 금액이죠. 공시지가는 보통 통상적으로 주변 시세의 60% 정도 내에서 공시지가가 책정되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지만 받, 그렇지만 허가신청을 할 때 기재되어 있던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과 금액이 이게 많이 더 낮을 수 있어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6억이래요. 그런데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이 5억이라고 많이 난다면 이 적은 금액, 이 5억 원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 신청했을 때 매수하는 금액은 감정가격 한 번 틀려요. 오히려 오직 공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이 공시가보다 많이 적다면 적은 금액으로 매수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은 7억이라고 가정해요. 그런데 공시가는 6억이에요. 그럼 어떤 거? 6억. 이걸 매수케 한다는 거. 구분해서 좀 알아두세요. 그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반가로 2번. 그래서 반가로 2번 음영박스. 반가로 2번 읽어볼게요. 매수 청구를 받은 시금구청장은 국가나 지자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할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원에서 무슨 금액 기준으로 하세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그걸 박스에 만들어 놓으세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시험 포인트라고 했었죠. 넘어가요. 한 장 넘어서 346페이지. 무허가계약의 효력은 무효라는 게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가 된다 했어요. 그런데 거래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구역 내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예요. 무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벌도 합니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토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지만 나는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계약을 했어요. 미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이 계약은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는 계약하고서 나중에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허가를 신청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허가 처벌을 받았다면 허가 처벌을 받았다면 이 계약 체결한 날짜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 관청이 불허가 처벌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지만 이때는 처벌은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사회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뿐만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금액의 100분 30 이하의 벌금형도 같이 처벌한다는 것. 이런 처벌 규정까지도 뒤에 나오지만 같이 지금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판례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로 넘어가세요. 8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중에서 잘 알아두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토지를 취득했어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고 유효고 그 다음에 등기시장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토지를 취득했죠. 그러면 토지를 취득했으면 토지를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토지 이용 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349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49페이지에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이용 의무는 5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게 반가로 2번에 나와 있는데 ㄱ, ㄴ, ㄷ 쭉 나오고 한 장 넘어가서 350페이지까지 해서 음영박스로 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될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국민, 개인이 취득을 했어요. 개인이 취득했는데 어떻게 했냐. 자기 주거용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한다든가 아까 했었죠.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한다든가 했던 거 또는 주거용지로 또는 주변의 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 또는 농업, 어업, 축산업 등을 하기 위한 목적 이럴 수도 있죠. 이럴 때. 이럴 때는 2년 동안은 최소한 2년 동안은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이 사업 시행을 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는 좀 기간이 2배가 돼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면 350배지 미음번 했어요. 2배가 되니까 몇 년? 4년 미음번이 돼요. 그래서 토지를 수용했다든가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2배 국가들은 몇 년? 개인 국민보다 몇 년? 몇 년? 2배니까 4년간은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개인이 취득한 것 중에서 이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할 목적인 경우는 2년인데 개인 취득했다든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이 토지를 현상을 보존을 할 목적이, 현상 보존 목적인 경우 있어요. 이 토지를 그대로 현상 보존 목적이다. 이건 좀 길어요. 이거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간 보존해야 될 의무, 현상 보존해야 될 의무가 5년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350배지에서 어디에 있냐? 시읒번이 있어요. 시읒번. 그래서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되는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때는 5년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사실 국가기관이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 의무적 이용기관 동안 이용하고 있는지 이를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조사.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반가루에서 한번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조사해봤더니 이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더라구요.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구요. 안양경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거. 이행강제금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 그래서 토지를 취득한 가액.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럼 100분의 10 범위 안이니까 이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금액이 좀 다르죠. 그러면 이 토지 이용 목적대로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용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또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바로 351페이지에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일단 토지를 취득하고서 사용 이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어요. 방치. 그냥 이용하지 않고 방치시켰다 이거죠. 이럴 때는 100분의 10 100분의 10 즉 10% 이행강제금 토지가액의 여기서 포인트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이래서 토지를 5억 원에 취득했다. 만일 토지를 취득을 한 금액이 5억 원에 취득했으면 5억 원에 10%니까 이행강제금은 얼마야?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토지 취득가액의 10% 방치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취득했고서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남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 아 임대 해줬을 때는 100분의 7 100분의 7이라는 것은 토지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라는 거예요. 7% 예 또한 토지를 자기가 취득을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형질을 변경했어요. 지 마음대로 승인받지 않고 시공구청장 허가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형질을 변경했어요. 이럴 때는 100분의 5 100분의 5라는 것은 5%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건데 요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세한 내용은 그렇게 출제가 그렇게 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문제 내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문제 내는 것은 아주 깊숙한 문제를 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방치했다 남한테 빌려줬다 허가 없이 지 마음대로 형질을 변경했다 해서 17억 이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이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돼요. 매년 매년 계속 부과되는 매년 부과되는 거예요. 부과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부과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행을 했다면 이행을 했다면 이행을 했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용한다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셨어요. 그 다음에 교재 351페이지 반가로사본 포상금 규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도 포상금 규정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포상금 규정이 있는데 이 포상금 규정은 그냥 암기하려고 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도 신고 고발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냐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도 나오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임무도 있었지만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한 자를 신고 고발하거나 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서도 다른 용도 쓰려면 미리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다든가 아까 형질변경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을 이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도 보상을 주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계약을 했을 때 이런 부정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만일 해줬다면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해라 라는 취소 처분을 공무원한테 때리게 돼요. 야 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해줬다면서 그거 네가 해준 허가 취소해라 라고 허가 취소 처분을 때려요. 그런데 이 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서도 이걸 허가 취소 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고발하는 경우도 해요. 또는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걸 하나 좀 해놓죠. 이거 하나 이건 좀 지우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세 가지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서 계약을 체결한 자 이걸 포함해서 한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하자. 아까 토지를 취득했으면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하랬죠. 그런데 이렇게 하자. 허가 받은 목적대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신고고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이게 토지 거래가 이 정도 두 개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했었지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라 그랬죠. 그런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더라도 포상금을 줄 수가 있대요. 그런데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은 얼마를 주는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대요.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누가 지급하냐 신고관청이 지급을 할 수가 있다 해놨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봤더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바로 5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에서도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 지급을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고발대상자는 세 가지였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신고고발라는 경우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등록을 한 자를 신고고발라는 경우 세 번째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한 자 또는 양수받는 자를 신고고발라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관증이 포상금을 토지거래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한 자를 신고고발라는 경우 또는 변경허가받지 않고 변경허가받지 않고 변경허가받지 않고 이것까지는 사실은 읽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시험이 잘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되지 그건 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뺀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외우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플 테니까 이것은 안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변경허가받지 않고 무단 변경한 사람을 신고고발라는 경우도 보상금을 주는데 이것까지 외우는 게 너무 힘들까 봐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냥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받고 계약을 한 사람 두 번째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니 한 사람을 신고받는 경우 세 번째는 거주소 부동산거래 신고한 사람을 신고고바라면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관청이 지급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가벼운 마음으로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제재사항 352페이지의 제재사항이 맨 밑에 벌칙이라는 게 있는데 벌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또는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 계약도 다 무효고 형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에 아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352페이지의 동그라미 1번은 좀 다른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허가를 3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잠깐 보세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이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특례기 중에서 외국인이 군사 군사 구역 토지 문화재 보호 구역 토지 생태 경관 지역 토지 야생 생물 토지를 취득 하고자 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가 아니라 무슨 허가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군 문 생 야 네 가지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허가를 받은 그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게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했거나 또는 사회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도 무효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런거에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취득허가 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 허가받아 계약했을 때 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구분해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제의 특례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 등인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안 받고 국가 등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있는 시군 구청장과 토지 지식에 대한 협의를 하면 그냥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냥 간단한 내용입니다. 시험은 354페이지에 반가로 3번과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이게 중요합니다. 354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두 가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들은 데 하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농지 인경에는 농지법 규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라고 줄인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발급받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355페이지 선매인데요. 선매는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것밖에 없어요. 선매 대상 토지 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 간청은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 들어온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 신청을 한 매도인이 그 전에 허가 신청을 받아서 취득을 하고 있다 다시 퇴빨겠다고 왔는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토지인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 구청장은 이 토지는 매도인 매수인 니들이 지금 계약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거예요. 이 토지를 먼저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서 통지해 줄 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통지를 민원 초래가 난 법에서 정한 기한인 15일 내 허가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는데 그 통지가 선매대상 토지라는 것을 통지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통지하고 나서 시군 구청장은 이 선매자를 지정해서 즉 이 토지를 먼저 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LH공사가 있다면 그 선매자를 지정해서 선매자가 누구인지를 또 역시 허가 신청한 사람한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관청은 제일 먼저 선매대상 통지한다 그런 다음에 선매대상 통지하고 나서는 허가 신청인에게 또 뭐한다 선매자가 누구인지를 선매자가 누구라고 선매자를 누구인지를 또 별도로 통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매자가 LH공사라면 LH공사는 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A와 협의하여 매수하는 거지 강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매자는 이 토지 매도인과 뭐하는 거예요? 서로 협의하여 협의하여 매수를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매수하는데 이 선매자는 선매자로 지정 통지 받은 나라부터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선매 협의를 마쳐야 돼. 선매 협의를 마치고 그리고 현매 협의를 종료하고 선매 협의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서 조서를 허가관적인 시군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매 협의가 종료되다는 것은 LH공사라고 하는 선매자와 매도인이 서로 협의해서 금액을 매수했다는 거죠. 이 매수하는 금액이 얼마로 매수하냐 이거예요. 이 금액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 중요합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일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이 허가신청할 때 냈던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계약 예정 금액 이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비교했을 때 만일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이 만일 더 적다면 허가신청서에 적힌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감정가가 더 높으면 이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금액 근데 감정가가 더 이거보다 더 낮으면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선매서는 이 금액을 선매할 때 어떤 금액으로 매수했냐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한 장 넘어가면 356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줄 선매가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매자가 LH공세를 연상하세요.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 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특히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요 가격에 대한 내용이 세 번이 나옵니다. 이 가격의 기준을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두셔야 돼요. 허가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했을 때 불허가 처분 받은 경우 매도인이 허가관청에다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자를 지정하여 매수를 하게 한다면 이때 매수할 때 가격은 바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기준금액이 더 낮으면 허가신청서에 적힌 금액으로 매수한다는 거 이것은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 해주지 않으니까 토지 매도인은 급하다 말하니까 사주세요 사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요 매달려요 사주세요 울며 막 사주세요 저 돈 급합니다 하니까 무슨 금액 기준 공시가 기준 그런데 협의 매수하는 선매 대상 토지인 경우는 서로 매수하는 건 협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가 기준이에요 감정가는 주변 시세가 바로 감정가예요 그러니까 감정가 기준 그래서 선매자와 협의 매수하는 금액은 무슨 금액 감정가의 기준 그렇지만 허가 신청세 기재한 금액과 비교해서 허가 신청세 기재금이 더 적으면 허가 신청세 기재한 금액으로 협의 매수한다는 것 선매 그런데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용해라 라고 하는데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를 취득한 금액 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네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해두세요 이거 공부 다 해놓고서 가격에 대해서 기준점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공부해놓고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에선 두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가 강의한 내용 여기서 그대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 다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진짜 힘든 과정을 잘끔 마쳤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제3편이 중개실무입니다 이 중개실무는 너무너무 쉬운 파트니까 그리고 책 두께는 좀 두꺼워 보이지만 시험 문제가 나올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제3편 중개실무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제가 다 정리해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 한 시간 더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멘